저희 팀 이름은 제코 지인이 제코 제니가 아니고 제코 지인이 너무 떨려 긴장을 하는 이건 한 방이상 어 누구 계신다 네가 들어가 안녕하세요 오빠 빨리 들어와 부끄러워하지 말고 갑자기 관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부끄러워가지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직후 제니 행세를 좀 해야되니까 그게 약간 미칠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좀 공들바로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제니가 두 명이 왔네, 진희 씨랑. 오빠, 우리는 두 명 없어? 제코 진희. 제코 진희. 저희랑 동선을 좀.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가 좀 어려워요. 아, 헷갈려. 그런데 앞에 걸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너무 이쁘네. 아, 왜 저러. 우와. 졸음. 음료. 엘리. 니 계획에 없던 파래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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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없이 앞뒤치란 정신을 외차릴래, right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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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Up and down, round and round, everybody hit the spot Up and down, round and round, everybody make it loud Up and down, two, two, key, stay, you see, you told you that 도망치, you know me, yeah, I know, I know 이젠 더우니까 바로 데려 나가 We're not going home tonight, alright 니 계획에 없던 파래 Up and down, round and round, hit the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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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t 어찌락뒤치란 정신을 외차려해 Up and down, round and round, everybody hit the spot Up and down, round and round, everybody make it loud Wait a minut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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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h! 하.. Ah! 아... 짠짠!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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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저랑 되게 가까운 분이기도 하고 티격태격 많이 하지만 박진주 씨 저는 맨날 늦어가지고 마이크 주세요? 근데 왜 좀 뭐... 나한테 나오네 근데 엉덩이 맞지? 오케이!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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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여기 사고 났어요? 여기다가 나왔어요? 이미 여기 있어요 그래도 누가... accurately 안녕하세요 달콤하잖아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지? 세폰주 주 주 출신이라? 주 주 씨 계신 주 씨 계신 좀 좀 써서 없나... 영어 llam다가 주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만하면 되겠네 내 생각에는 여기는 모자이프 처려하니까 거의ث대 reconcile 저기 당겨 Landskin 모자이프 처려 bilmiyorum 너 뮤지컬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 마음껏 소개해! 뮤지컬 소개를 못 한다니까요? 비하이티캐 네가 뭐라고? 너무 뭐하세요? 아 뭐라고? 근데 부폭 차이 때문에 엄마가 되게 좋다, 이거야? 일로? 박진주! 시에스타! 조금 말랐어! 너무 싫어! 이거 봐! 너무 싫어! 이렇게 한 번만! 1, 2, 3, 4! 오, 제니 제니! 이거 너무 비운거잖아! 그렇지! 오, 제목을 왜 하지? 오빠 안 했어? 오, 반갑습니다! 네! 내려왔어요! 어우, 어떡해!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내려왔어요! 어우, 어떡해! Deep daí 뒷갑니다 예쁜 진주언니한테 반할 것이다 아마, 아니지는 장난 so니다 오빠는 잘생겼어 벌써 그렇네 창녀 오빠를 생각하면 재미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박진주를 사석에서 볼 때 다정 대마왕일 것이다. 다정 70에 심한 말 30. 좀 바꿔서 그런 거 하시는 것 같아요, 사석에서. 당연히요. 70이나요? 제 실제 연애 스타일은 저는... 다 불같으면서 차갑다? 여러분, 신부다. 내 마음을 찾아 그런 말을 듣기 싫은데 내 눈을 빼앗은 그대 내 맘이 물이 다 나왔네 지금 연애 조금 아마 하지 않을까? 미래 없으면 나 혼자 안녕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라고 남자 연예인한테 고백을 최소 10번 이상 받아봤다. 어떤 방향으로는 굉장히 눈치 못 채는 고백이 있지 않을까? 100% 있다고 봐요. 10cm 2. 1. 2. 2. 2. 2. 2. 4. 3. 2. 3. 3. 4. 4. 눈물이 날 것 같다면 내 소리를 잡아줘요 그댈 다시 안아봐도 될까요 숨결처럼 뭐야 왜 학교 그래? 고마워 오빠 이거 니꺼 고마워 오빠 그래 무대 한번 잘해보자 너무 소중한 추억이잖아 안녕 안녕